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다섯번째 시간 임상시험 규정의 이해 중에서 법령체계와 약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해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첫번째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종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읽어보고 다시는 본 적이 없다면 복습 드릴 것을 권장드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임상시험 규정에 의해 CFR 교회에서도 법령을 읽을 때 조항, 호흡목으로 읽는다는 것을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령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명령,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고 아래로 갈수록 하위법입니다. 재정 절차와 재정개정의 주체를 말씀드리면, 헌법은 의회, 대통령 발의로 국민투표를 거쳐서 제정됩니다. 법률은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명령은 국회의결 없이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에서 제정합니다.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 제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만 영향력이 행사됩니다. 약사관련 법령 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가장 상위법인 법률은 약사법, 생명윤리법이 있고, 다음 단계,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의 순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사관련 법령 체계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에는 약사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생명윤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약사법의 34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34조의 4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고퇴한 교육에 대해서 하위레벨 썸머리를 언급하고 있고, 아주 자세한 내용은 법률에서는 다르지 않고 하위법에서 다룹니다. 약사법 관련 법령 체계 시행규칙 단계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22조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 등 제24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임상시험 실시기간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제27조 집단시설 제28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제29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등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 제33조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34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6조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38조 임상시험 등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등 제38조 임상시험 등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69조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9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별표 4A 임상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 내용은 식약처가 정리해서 임상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배포한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로 제25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획의 승인 등 제31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실시기준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도 참조할 만합니다 법령체계 고시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단계 정도가 되어야 자세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가장 하위 단계인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는 정말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 문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업무 지침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해설서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침 소화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 해설서 연속되는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별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장기 투여 의약품의 임상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지침 해설서 관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장애 환자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 간장애 환자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지연성 이상 반응에 대비한 추적 관찰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분석 업무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 관리 업무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소화용 의약품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항암제 관련 의약품 임상시험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치료 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욕 한약 제재의 품질 가이드라인 항생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최신 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드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캡처하는 화면인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키워드 약사법을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약사법의 주요한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의 약동, 약력, 양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입니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가끔 임상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상실험은 옳은 용어는 아닙니다. 임상시험이 옳은 용어입니다. 약사법 제34조는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상시험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지정된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등 임상시험의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 기준, 의뢰자의 책임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연락처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기록, 보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 등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기암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약사법 제34조의 2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 임상시험 중 검체 분석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의 수용 중인자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아니됩니다. 임상시험의 내용,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 등을 임상시험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일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냐는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임상시험 성적서 또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 성적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보관, 보고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34조의 4는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 임상시험을 감독 확인 검토하는 모니터 요원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임상시험 종사자가 임상시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임상시험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 등을 임상시험 교육을 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은 임상시험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임상시험 성적서, 임상시험 검체 분석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하거나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비임상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그 책임이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4조는 벌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87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약사, 한약사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준수사항,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시험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한 사용금지 및 예외사항, 임상시험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회수 및 폐기, 약사법 제34조의 2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지정, 시설, 전문인력,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검체 분석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위반한 자 등은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약사법 제97조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사법 제98조 과태료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자,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이 복사해드렸습니다. 약사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과태료 정리된 내용입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